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지난주 후반에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얘기가 나왔습니다.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현재 시간이 12월 11일 아침 6시 47분, 자, 7시 다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영상을 일찍 찍는 이유는 미리미리 영상 촬영해서 빨리 업로드해서 여러분 대응하시라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선물 옵션 만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14일이죠? 자, 미리미리 대응하셔야 됩니다. 후반에 설명드리겠지만, 자료로 다 설명드릴 거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또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네 번째,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후반으로 갈수록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진짜로 12월 14일 이날 큰 변동성이 나타납니다. 미리 미리 대응하셔야 돼요. 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해산가 부터 보면은 일단은 전구체 관련 기업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양극 소재에서 가장 높은 원가 비중을 차지하고, 동시에 전구체 합성 기술이 양극 소재 핵심 성능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양극할 물질에서 매우 중요한 원재료에 해당된다. 자, 전구체 관련 기업, 에코프로 BM으로 거의 100% 납품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에코프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룹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데, 양극재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 자, 코항 쪽에다가 공장도 짓고, 뭐 설비 이런 것도 나오죠. 자, 근데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핵심이죠. 클로즈드 루프 에코 시스템. 배터리 핵심 원자재 해소하고, 다시 배터리 제재에 재활용하는 완결적 순환체계. 클로즈드 루프죠. 자, 폐배터리 분해, 전구체, 리튬 전환 공정, 양극재 생산, 가스 공급, 리사이클링, 전구체, 자, 에코 머티 나오죠,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 양극재. 수산화 리튬까지 포함해서 양극재까지 갑니다. 자, 수직 계열화. 자, 무슨 얘기냐? 키워드는 수직 계열화죠. 자, 계열사를 총 동원해서 수직 계열을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원스톱 서비스라는 얘기예요. 자, 모든 거 한 번에 해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공장도 짓고, 그죠? 생산 설비도 새로 장만해야 되고. 무슨 얘기냐?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상장 기업이 돈을 마련하는 방법. 또 이익을 많이 내면 되긴 하겠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채권을 발행하거나, 유증을 하거나. 세 번째는 뭡니까? 자회사 상장. 훌륭한 자회사를 상장을 시켰죠. 자, 보시면은 에코모티가 처음에, 자, 구력의 경쟁률, 그죠? 17대 1. 그랬는데, 또 상장할 당시에 논란도 많았어요. 뭐냐면은, 미리 상장했던 파두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펜리스 회사고, 데이터센터 SST를 만드는 기업인데, 증권 신고서에 낸 매출액이 1200억, 1300억 받는데, 분기 매출액이 3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기 상장, 집단 소송하겠다.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죠? 얼른 실적을 미리 발표했습니다. 실적 굉장히 안 좋죠? 마이너스 성장. 자, 2차 전지 기업도 실적이 안 좋은 이유. 첫 번째, 전기차 수요가 줄었고, 이튬이나 니켈 같은 핵심 소재 가격이 빠지고, 세 번에 중국의 공급 과잉이 있습니다. 자, 결국엔 지금 다 해소되고 있는 문제이긴 한데, 실적이 안 좋다. 미리 발표를 하는 바람에, 악재가 노출이 돼서, 주가에는 큰 영향을 안 줬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특례 편입이 됐습니다. 그죠? 시청률이 갑자기 막 돌파하면서, 5조 돌파, 10조 돌파, 9조 돌파하면서, 특례 편입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기업도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뭐 전구체 생산 늘리겠다,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중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매출이 거의 92.8%, 에코프로 BM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더군, 그래서 독자 생존이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그 다음에, 내부 매출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복 상장 논란도 있습니다. 두 가지 논란, 첫 번째, 자, 머티리얼즈에서 BM으로 가는 매출이 92.8%, 이거 진짜 문제죠. 이것 때문에 중복 상장 논란,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이슈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국 비중이 너무 높아요. 비중국 업체 중에 1이긴 한데, 자, 여기 보면 얼마나 높으냐, 94.5%. 다행히 뭐 CRMN이나 IRI 때문에, 2027년에 수혜를 볼 것 같다긴 하는데, 넘사벽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에코모티가 참 좋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근데, 뭐죠? BM으로 매출이 너무 많아요. 독자 생존이 어렵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중복 상장. 그럴만 하죠, 충분히. 세 번째, 중국이 94.5%를 먹고 있어요. 정부 최시장. 이 모든 논란이 해소가 돼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 이제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가겠죠? 자,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길인가? 자, 에코프로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니죠. 자, 1월 달에 여러분, 일정에 하나 있습니다. 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이거.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에코프로 BM 있잖아요. 얘네가, 여러분, 합병을 하게 됩니다. 박민수가 시원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합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중복한테 해볼 만한 거죠. 두 번째, 중복 상장 논란 깔끔하게 해소됩니다. 세 번째, 효율성이 극대화 되겠죠?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은 구조조정 할 거고,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거죠. 1월 일정이 정말 중요한 게, 이거 왜 중요하냐면, 자,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머티리얼즈, 얘네들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어요.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24년 1월부터 여러분이 대박이 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배너에 번호가 보이시죠? 그죠? 010-3158-8575 이거는 에코프로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앞에 자가 꼭 구독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번호로 스팸물자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청한 건지 자료를 구분이 안 돼요. 꼭 구독이라고 붙여주시고, 에코프로로 보내주시면, 그 일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분이 누구냐? 윤관대표라고, BRB 벤처스 대표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 보시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분을 25% 다 갖고 있고, 이대주주입니다. 6개월간 보호계수. 자, 얼마나 돈을 먹었나 한번 볼까요? 이 주식으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좀 시간이 지난 자료인데, 이때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났죠. 지금 시총이, 예를 들어서, 한 10초 정도 되잖아요. 25% 지분이니까, 계산 나오잖아요. 2조 5천억.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중심의 인물이 되냐? 현재 LG가 소송 중입니다. 이 구강모 회장이, 구본모 회장의 친아들이 아니거든요. 조카를 입양한 거예요. 여기 친딸들이, 구본모 회장의 친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자식들이 지금 여기다 경영권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유산상속 관련해서. 결국은 뭐 경영권 분쟁이겠죠? 근데 이분이 누구냐? 윤관대표가 맞사위입니다. 큰사위예요. 왜 주목이 되고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그러죠. 이 지분을 25%나 갖고 있기 때문에. 조단위 수익이 나있잖아요. 지금. 왜? 잘 들으세요 여러분. LG는 구멍가게가 아니잖아요. 이거 소송하고 LG그루, 만약에 경영권 분쟁 간다? 적대적 M&A 이거 생각나시죠?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딱 스토리가 나오죠?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조드리는 거. 12월 14일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만. 코드러플 위칭이죠? 내 마녀가 나타난다는 변동성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이번에 특례 편입이 돼요. 그래서 미리 미리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밤새워 만들었어요. 진짜 합병 리포트. 기본적 분석 일단하고 정구제 시장. 기술적 분석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12월 14일까지 포함해서 대응 방법. 기술적 부름. 이나 선물 옵션 만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합병 이슈 있죠? 이건 LG가 얘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LG가 디테일하게. 이거는 뭐냐면 그분이 윤관대표가 있는 벤처스 아시아펀드 구성 종목. 아까 보셨죠? 수익률 난 거. 1700% 제2, 제3의 에코펀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료입니다. 이거 진짜. 분량이 좀 되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들어가 있는 거. 12월 14일. 대응 전략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합병 이슈. LG가 얘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블루러 벤처스. 자. 이번에 들어온 세력. 이 윤관대표랑 분량이 커넥해졌습니다. 커넥션이 있습니다. 10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거는 리포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에코 프로 R로 보내주세요. 리포트니까.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에코 프로 R로 빨리 받으셔야 돼요. 12월 14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물론 그 이후에 대응 전략도 있지만 중요한 건 선물 없이 만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잖아요. 자. 이건 에코 프로고 에코 프로 머티를 보면은 자.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여러분들이 대응 방을 좀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대응 방을 만들었습니다. 이슈나 차트 분석해드리고 에코 프로 BM 머티리얼즈 이 세 종목 외매 사인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상업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광민수가 급등주로 한 두세 개 정도 발굴했습니다. 이거는 중장기로 천천히 갖고 있으면 100에서 500% 갈 만한 종목들 자. 이거 구독해 주시고요. 방에 들어오려면 에코 프로 티를 보내주세요. 텔레그램 500명한테 입장 링크 드려서 이런 차만 바로 진행합니다. 12월 14일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빨리 입장하고 기다리셔야지 외매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아주 큰 종목들이 많죠. 자. 텔레그램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논란이 뜨거운 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매도입니다. 글로벌 IBD를 불법 공매도를 했어요. 자.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종목 외에도 공매도를 했는데 자. 이거 불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들이 쇼코버가 진행 중입니다. 그죠? 갑자기 쇼코버는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자. 에코 프로 차트를 보면 딱 나오죠. 자. 주범 보시면 여름에 여기서 급등이 나옵니다. 이때 분기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70에서 80만 원대 공매도를 했습니다. 빠질 걸 예상해서 주가가 안 빠지니까 당연히 쇼코버가 들어가야죠. 손실나도. 근데 너도나도 쇼코버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못 샀던 애들이 시장가로 막 사고 난리가 납니다. 쇼스키즈. 그래서 시총이 17조나 되는 회사가 한 달 만에 무려 무려 500%가 오릅니다. 300%죠. 50만원짜리 150만원 됩니다. 근데 쇼코버 끝나니까 바로 폭락. 공매도 대응은 절대로 혼자 안 됩니다. 자. 광민수 같은 베테랑 PB 출시들이 만들려는 자료. 아까 그 합병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 어디서 나왔냐. 자. 박민수가 증권사에서 24년 근무하면서 그중에 12년을 PB점에 있었어요. 외국계 증권사 임원 운영사 자산운영사 대표 펀드메니저 에널리스트들 이분들하고 인연이 제가 20년이 넘어요. 여기서 나온 소스는 거의 뭐 99%. 이것도 외국계 증권사 임원으로부터 나온 거죠. 자. 합병 이슈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 핫한 소스예요. 전부 다. 종목 리포트 자. 쇼커버 대응 매도 전략 이런 건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PB 출신들을 이런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이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쇼커버 진행 중인 종목들 이거 매도 하셔야 됩니다. 에코프로 저는 급나가니까 아니면 아직 쇼커버 진행 안 한 종목들은 샀다가 쇼커버 들어올 때 파시면 돼요. 이런 걸 종목별로 다 정리했습니다. 010-3158-8575로 구독해 주시고요. 공매도로 보내주세요. 구독 공매도 그럼 제가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아이비들이 가장 공매도를 많이 한 섹터는 역시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 왜 공매도를 했냐 얘네들도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추진 중인 곳 36% 매출 잡히는 곳 20% 발표 직구 대조주 주식 매도 자. 무늬만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당연히 불법이니까 공매도였던 건 쇼커버 들어가겠죠. 쇼커버 끝나면 어떻게 돼요? 실적이나 매출이 없잖아. 이거 바로 폭락이에요. 에코프로 빠지는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건 따로 자료를 만들었어요. 2차전지만 분류해갖고 매출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기술적 분석 내년 일정까지 담았습니다. 자. 이거 구독해 주시고요. 공매도 리포트 있었죠? 이건 2차라고 보내주세요. 2차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에코프로 머티 참 핫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가장 논란의 중심이던 총 종목인데 코스피버 편의까지 됐기 때문에 자료를 꼭 받으셔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박민수가 도와드립니다. 첫 번째 에코프로 리포트 있었죠? 그 리포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3번, 4번 항목 그 다음에 에코프로 T 텔레그램 급등주 두세 개 드린다 그랬죠? 500명 입장할 수 있고 자. 세 번째 공매도랑 2차 리포트도 꼭 같이 받아가시고요. 항상 요청하실 때 구독 붙이셔서 구독 에코프로 R 구독 에코프로 T 구독 공매도 구독 2차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0-3158-8575 로 보내주시고요. 최근에 제가 시작한 서비스가 있죠? 오늘의 급등주 자. 이거 8시에 제가 급등주를 두세 개 드립니다. 이거는 구독해 주시고요. 종목이라고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그분들 유튜브 하거든요.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보 회의하는 거 이거 유료 VIP 회원인이라는 영상인데 특별히 선착순 100명한테 링크랑 비번 보내드립니다. 보시면은 퀄러티랑 정보력에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거 구독해 주시고요. VIP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링크랑 비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요청이 있는데 잘 안 들어온다는 분은 스팸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급등주 두세 개 드린다 그랬고 500명 입장할 수 있고요. 종목은 8시에 드린 서비스 그 다음에 VIP는 영상 링크랑 비번 드린다 그랬고 공매도론 2차 리포트도 꼭 받아가시고 앞에다 꼭 구독 붙이셔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면서 자. 여러분 12월 14일 선물 옵션 만기 코더러플 위칭 이날 정말 중요합니다. 큰 변동성이 나타날 거예요. 미리미리 자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민수가 오늘 영상 이렇게 찍는 거고 영상 보시고 자료 요청하셔서 미리미리 받으셔서 12월 14일 선물 옵션 만기 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자. 이거 팁으로 말씀드리는 게 코스피 200 편입되잖아요. 자. 이거 기관들이 이 지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 트래킹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무조건 편입을 시켜야 돼요. 이 종목을. 자. 이게 호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공매도가 가능해지는 거죠. 아직 중단됐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공매도 가능해집니다.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럼 어떻게 되죠?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아래로. 미리미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받으셔서 감사합니다.